하와이 슝!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 물건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거 크리스마스가 좀 껴 있었어가지고 배송이 좀 걸렸습니다. 자 바로 한 번 어떤 물건인지 까봅시다. 뚜둥! 자 디스 이스 새로운! 아 신비아파트 카드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도깨비 파티라는 컨셉인데요. 어 메인 테마가 약간 도깨비들 같네요. 네. 요번에 신규 카드가 무려 78쪽이 추가됐다는데요. 헉 이거 한 팩에 다 안 나오겠는데 이러면은? 자 바로 한 번 까봅시다. 와 빨간색이라 그런지 눈에 또 확 띈다 이거. 어 이쁜거 봐요 이쁜거. 오랜만에 카드깡이라 또 설레네요. 자 바로 한 번 누가 들어 있을까? 아이요 슝! 쓰읍 경음! 저 이거 약간 느낌 오는데요. 얘도 왠지 엑쥬디아가 살짝 잡히는 것 같거든요? 구이네와 같은 반 학생으로 늘 이네를 더럽고 냄새난다고 놀리고 괴롭힌다. 구이네. 아아아아. 또 추가가 됐나보네요 구이네. 연지. 나무 인형 연지. 나무 인형 연지. AR도 좀 대거 추가된 것 같거든요? 별로 반응이 없네. 자 다음은 가은이의 인형입니다. 아 일단 첫 번째 나왔는데 완전 똥이네. 자 두 번째 바로 한 번 까봅시다. 하잇! 조난객. 조난객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냐. 구미호 에피소드네요 이거. 들깨처럼 보이는 구미호를 만날 수도. 아니 이거 구미호 생긴 거 왜 이래요? 하잇! 영상 없는 걘데요 이거? 구이네. 아아. 또이네랑 또은. 얘 엑쥬디아 각 잡혔다. 뭐야? 취생 노리개. 취생 노리개 나올까? 쓰읍. 이게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어가지고 한번 봐야 돼요. 취생. 아아 이거 옛날에 봤던 것들만 나오고. 이거 어째? 퍼즐게임. 아아 이거는. 아잇. 와우. 와우.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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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거. 에이 에라이블러. 이거 못 맞추면 저를 이런 식으로 괴롭히네요. 자아. 다음은 누구신 가요. 아 또 생놀이개. 오우 진의 귀신. 얘는 새로 추가된 애네요. 두억신이에게. 구미호를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받은. 아 진의 귀신. 진의 귀신은 있을 법도 한데. 안 나오네요. 하잇. 네 말했죠? 예. 구인의. 엑조디아. 각 잡혔다고. 지금. 머리 나왔고. 팔까지 남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몸통이랑 다리만 남았어. 다음 마지막. 하잇. 와아. 와. 아니. 벌써. 울트라레어가 나오다뇨.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거 울트라레어도 여러개 추가됐네요. 와. 이거 극장판에 나오는 새로운 강림인데. 테마사라기보단 디스 이슈 히어로 강림 느낌이거든요. 하늘에서 오신 가루다가 선택한 신비주의 테마소년. 이렇게 하니까. 강림이가 진짜 무슨. 영웅 느낌이네요. 더이상 테마사가 아니야. 이 정도면. 이거는 무조건 AR 있겠네요. 한번. 테마사 한번 소환해봅시다. 테마사 강림이가 소환되는게 아니라. 또 미니게임이 나오네요. 화면을 터치하여 가루다의 균형을 맞춰줘. 자. 어 뭐야. 안돼. 아니. 야식 돌아온다. 뭐야. 네. 가운데 위쪽에 있는거 보고 흔들리는 거 맞춰야 되요. 찹찹찹찹찹찹 오케오케. 이제 방법 알았어요. 어어어어어.. 무너지만대x3 무너지만대. 버티어! 이거 다 버텨야지. 그 황금갑옷 주나본대요. 5km. 에앰앰앰 Feekora izado. 아앞아皆ialey эт' 제발 크으으으으외으의 아 오오오오 우와ástico. investigated. 오 오 오 멋있는 거 보소 이거 어 이거 가러다가 딱 시험을 통과하고 선택하니까 요렇게 변신을 하는군요 멋있긴 해 크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이게 뭣이지 더 loot 이거 터치해도 반응은없네요 아주 멋진 강림 의 모습도 한번 살펴 봤습니다 그러면은 후딱후딱 넘깁시다 유태연 응 엑스트라 걸르고 구이네 구이네 구유빛깔 구이네 야 뭐 구이네 특집이냐 요번 카드 뭐 이렇게 많아 구이네가 버전 왜 이렇게 많냐 카드 너무 어거지로 늘린 것 같은데요 숫자를 자 갈 길이 멉니다 빨리빨리 다음 자 도깨비 방망이 나왔고 기가 빨린 구인남 벨라에게서 에너지를 흡수당해 순식간에 얼굴이 미라처럼 되임 구인남 이건 뭐 엑스트라들 총출동입니다 이거 도깨비 파티가 아니라 쩌리 파티인데요 거의 또바나부 널 여기서 보네 감비 도깨비 마을에 감비거든요 물감 물감 물은 감 도깨비 마을에서 착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선한 도깨비 어 얘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네 감비 건비 곤비 다 나오겠네 건공감리 리비도 나오겠어요 이러도 자 감비와 함께하는 행운의 카드 행운의 카드요? 이게 뭔데 행운의 카드 나와라 에이 운동.. 오우 오우 예 사실상 지금 벌써 엑조디아예요 이정도면은 에에에에에? 이거 그냥 구이네마포 다 끝나겠는데요 이거? 인큐버스 스케치 이거 느낌이 왔어요 이거 AR카드 있을 것 같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까봅시다 아 유태오 들어가고 현우 현우.. 현우도 완전 쩌리네 현우도 그래도 나름 주인공급 조연인데 땅먹기 요것도 퍼즐이네요 어 뭐... 이렇게 아름다워 그렇지만 맞추고 와우 오오오 마이갓 오오 마이갓 어, 어 안돼 어? 뭐야? 아니 으아아아앙 대개 방망이 아 또 변신1단계 미호 나왔네 미호야 얼굴 좀 보여주겠니 마지막 카드 누굽니까? 핫! 오 디스 이스 뚠비! 활활 불타오르리 이건 너무 더워 어거지로 끼워 맞췄다 아 도깨비 시리즈들은 다 뽑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스 이스 뚠비! 나와람! 뚠비와 함께하는 행운의 색! 행운의 색! 좀 보여줘요? 행운의 색! 나와람! 추억! 나와랏 깨! 빨강! 고스트들의 눈은 왜 모두 빨간색으로 변하는 걸까? 왜 나오신 거 같은 음식이 뭔지? 우와 빨리 먹으러 가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귀여운 뚠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누구신가요? 오우! 잠깐만 미호 자 디스 이스 미호 1단계를 넘어서 2단계 3단계는 어떻게 생겼을라나? 강림과 이네가 바람피우는 네 뒷조사를 위해 변장한 하리 얘 맞다니까 이것도 이네하고 관련되어 있고 구이네 얘가 모든 일의 원흉이네 어잇! 오! 청목형형! 아 청목형형 얘도 좀 금비가 변한 모습이잖아요? 얘는 좀 멋있긴 해! 얘는 AR 나오법도 한데? 아니 울트라리어 하나는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 요정도면? 청목형형의 불 진의 귀신 또 네? 아 또아리 아 벨로우 두억신이 방망이 이거 왠지 나올법 해 와아 오야 진짜 나오네? 두억신이가 들고 있는 방망이가 나왔습니다 나와라! Bearität 기묘하다 기묘해 여아 어우 굽나와라 뚜욱딯딱 굽나와라 뚜뚝딱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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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들딱 오오 오오 뭐야 이거 두억신이한테 달아주면은 뭐 무기 나올 수도 있어 이건가? 자 두억신이 방망울 카드와 두억신이 카드를 합쳐봐 와 대박 이거 뽑아야돼 두억신이 무조건 뽑아야돼 요거는 일단은 두억신이 나중에 나오면은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두억신이 좀 주세요 신동식 들어가고 연지 엄마도 들어가시고요 뱀파이어 관심 없습니다 아 두억신이 동사는 나왔는데 아 진짜 중요한 두억신이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제발 어 두억신이 팔찌도 있네 이것도 소환되나 설마 아 이건 안 나오죠 어 레오? 상처받은 레오? 어 이거 우리 댕댕이잖아 어 야 휴댕아 너 아파 어디? 현우가 보살펴주는 상처입은 강아지 아이기스의 경비견 케르베로스가 변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은 회복이 되네요 역시 천상 댕댕인 김현 커요한거봐 상처가 점점 회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바밤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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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연지 들어가고 연지 또 연지 오사처 하늘 도깨비 쥬비 아 쭈까 삐까 뽀가 쭈까 삐까 뽀가 하늘마루 왕국의 그 놈 뽀짝 왕자 도깨비예요 극장판에 등장하는 도깨비죠 콜라 마냐고요 콜라면 너 포카 콜라냐 펩시냐 이거 중요한 문젠데 번개 요술로 위험에 빠진 하늘마루를 보았는데 앞장선다. 그 쥬비 소환해봅시다. 나와라 쥬비! 소환 하늘마루의 왕자인 쥬비님과 함께하는 엑소 퀴즈 시간! 커였끼네. 엑소 퀴즈 시간? 쥬비는 원래 말을 못하는 캐릭터이다. 어? 쭈까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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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왠지 심리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눈 싫어! 어? 틀렸어? 이루지말고라! 양날검? 오케이 양날검! 쭈까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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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정답이군! 오케이! 어.. 번개무냐? 이것도 맞을 것 같애. 오! 쭈까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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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어... 불렸어! 이쯤에서 이제 진짜 레어도 나올 때 됐는데? 이쯤에서 울트라리아 한번 나올 때 됐단 말이야! 또이네! 나 이거라 진짜... 이거 너 이미 액조디아 넘어섰어! 한참 넘어섰어! 선 많이 넘은거야! 자 빙의된 신동식! 이거는 AR 이스법도 한데? 아니... 야바위네? 야! 섞는다 섞는다!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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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 뭐였지? 야 나 놓쳤어! 확률은 3분의 1! 나의 선택을 믿는다! 아하! 하하핳하핳하하핳하핳하핳! 럭키 가이 휴지 성공! 음 여깄어? ㅋㅋㅋㅋㅋ 하나! 이제 완전 빠를 것 같아요! 자 중앙에 숨겼거든요? 자, 찾아야 돼 자, 찾아야 돼 어렵지 어렵지 발! 못 벗어나요 자, 다 잡았어요 어?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아니! 아니! 야 이건 에바지 야 놓쳤다 못 꺼 더블로 가 마지막 진짜 좀 많이 에반데쇼 시작하자마자 놓쳐버렸어 마지막 팩에 모든 영혼을 담아 호잇 흠 흠 어 네비로수 리본 마지막, 마지막 는 누구! 아 아까 봤던 구미오의kaa내용 이 나왔네요 이거는 근데 울타르레어 아니고 슈퍼레어네 이건 구미호의 유혹이 나왔네요 이거는 근데 울타르레어가 아니고 슈퍼레어네 아... 결국에는 요르문간드도 못 얻었어 이거의 말이요? 어? 미호가 이쁘긴요 미호 달려! 으악 으악 이렇게 죽을순 없어 으흐흥 난 여기서 죽는건가? 안돼 날 좀 구해주세요 안 돼 거의 뭐 잡아 먹기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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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엥 그렇지! 알리오니 등 아장 막간 개그 뭔데? 안돼 다시 만나 다시 만나 카드 떨고 갔네 보고싶어요 보고싶어요 얘들 뭐하냐 니들 뭐해 자 일단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봤는데 와 이거 카드가 좀 많이 추가돼서 그런가 한 팩으로는 택도 없네요 예 지금 보니까 두억신이도 여기서 나오는거 같은데 요번 팩에서 못 얻은게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카드깡으로 꼭 한번 뽑아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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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